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굳이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였든 간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부럽군요. 아니요. 그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어른이 된다는 건 계기판엔 시속 210까지 있지만 60으로밖에 달릴 수 없는 것. 해피엔딩은 백맛한 왕자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당당하게 혼자 힘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가능성에 나를 던지는 거다. 돈은 덜 벌겠죠. 집도 잡고 차도 잡겠죠. 하지만 전 행복할 거예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 진점으로 포기한 것이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진동을 만든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